우리 친구들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얘기한 무시무시한 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수가 뭔지 기억하나요? 단수는 숨구멍이 하나 남은 모양이에요. 맞아요. 이제 우리 무시무시한 단수를 배워볼 건데요. 단수를 하면 도망가야 된다는 걸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네. 그런데 오늘 배울 단수는 상대방이 도망가도 조금 도망가다가 잡혀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강력한 단수예요. 오늘 배워볼게요. 선생님이 알기 쉽게 술래잡기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나윤 친구가 술래, 유광 친구는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나윤 친구가 막 쫓아가면 유광 친구가 도망가겠죠? 네. 그런데 유광 친구가 도망가는 곳에 나윤 친구의 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잡히면 안 되니까 친구들을 부르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친구들이 오거나 도망가는 시간을 벌기 전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윤 친구는 유광 친구가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 친구가 있는 편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단수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단수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니까 잘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놓아보아야 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흑편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흑돌이 둘 건데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문제예요. 먼저 이 백돌의 숨구멍을 세어볼까요? 음, 하나, 둘, 셋, 세 개요? 숨구멍이 세 개 남았을까요? 유광 친구도 한번 세어볼게요. 하나, 둘. 네, 맞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백돌의 숨구멍은 하나, 두 개가 맞아요. 자, 여기서 흑돌이 한 번 더 두면 숨구멍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단수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 단수가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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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숨구멍이 하나 남았으니까 단수예요. 자, 그럼 나윤 친구, 이건 단수일까요? 아닐까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이렇게 숨구멍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단수, 이것도 단수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단수이지만 방향에 따라서 어떤 건 잡을 수 있고 어떤 건 잡을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잘 살펴보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줄게요. 자, 여기서 흑차례. 흑편에 서서 어떤 단수가 더 좋을지 유광 친구가 먼저 해볼까요? 어려운 문제였죠. 자, 이렇게 단수를 만들었어요. 어, 그럼 나윤 친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음, 여기로 빠져나가야 돼요. 네, 맞아요.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빠져나가면 숨구멍이 몇 개가 됐을까요? 세 개? 맞아요. 이렇게 세 개나 됐어요. 분명 지금까지는 단수되어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세 개가 되니까 이제 이 백돌은 안전해졌어요. 그러면 이 백돌이 빠져나갔으니까 흑은 못 잡게 되겠죠? 네. 네. 자,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단수를 해볼까요? 나윤 친구가 이것은 실패를 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단수를 해볼게요. 자, 역시 숨구멍이 하나 남았으니까 단수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제 선생님이 반대로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면? 나윤 친구,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와, 이렇게 하면 숨구멍을 다 막을 수가 있게 됐죠? 네. 이렇게 되면 이 백돌이 잡히게 돼요. 자, 같은 단수였지만 이 단수는 백돌이 도망가서 내 편이 근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내 편이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면 백돌이 한 번 도망가도 내 편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배운 단수는 내 편으로 도망가게 하는 그런 단수인 거예요.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더 내어볼게요. 먼저 이 백돌과 이 백돌 두 개씩인데 어떤 돌이 더 숨구멍이 적을까요? 음, 이거요. 그렇죠. 이 돌은 지금 숨구멍이 몇 개 남았을까요, 유광 친구? 음, 하나. 네, 맞아요. 실수할 뻔했죠?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럼 역시 흑돌이 한 번 더 두면 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단수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나윤 친구가 해오볼게요. 내 편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네, 역시 이렇게 세 개의 돌이 다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단수를 할 때에는 내 편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쪽으로 상대방을 몰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 편이 있는 쪽으로 잘 단수를 해봤나요? 내 돌들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편이다. 상대의 돌을 잡으러 갈 때에는 우리 편이 도와줄 수 있는 곳으로 몰아간다. 도망쳐도 서로 도움을 주면 상대의 돌을 잡을 수 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